아 어렵다 어 안빠져 클리시 안빠져 야 불어졌다 안했는데 나사 풀린거 같은데 아씨 여기 이만큼인데 여기 띄는거잖아 이만큼 여기랑 똑같은거잖아 이만큼인데 이만큼 아 이거 고장 안돼 있어? 여기가 가마니끼리 좀 많이 미끄러워서 왜이래 왜이렇게 확 돌아 오씨 와 이거 와 진짜 계단만 들어갔네 미쳐버리겠다 와 드랜하네 이거 어? 드랜하네 어? 드랜하네 오오오 오오ื 타면 안 돼? 오씨 이거 고기 다 파졌네 어이구 웃어라 야 너 잘 내려간다 되게 미끄러워 지금 다 왔어요? 아직 안왔어요 어 브레이크 없다며 나 브레이크 없어 타 뭐 뒷브레이크야 뭐 다 왔어요 자 가실게요 출발하세요 앞으로 앞으로 성례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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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단인가 아 여기저기 그 방법으로 아 뭐 안 되네 내려갈 수 있어? 아야야야야 뱅크 뱅크 뱅크? 저 분들 누군데 저분들은 계단 만드는 분들인데 아 맞는데? 저분들은 계단 만드는 분들인데 아 아 야 비 온 날은 오면 안 되겠다 왜 아 아 아 아 비 온 날은 못 오겠다 여기 비 온 날은 못 오겠다 여기 비 온 날은 오면 딱 사망각인데 아 아 망했네 아 다 조절하네 바라산 아 내가 저분 아 다 왔죠? 다 왔어요 야 대단히 운일지 모르니까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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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브 뭐지? 오오오오오 에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양성 좀 빨라 줘야 5 뭐가 있기에 벌렁 벌렁 허리직 속도 딱 올라가는 데다가 안 들어갔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없네요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기업 연속! 기업 연속 체력 야 체력 다 올라오니까 왜 그래 여전히 여전히 도착 감사합니다. 왜..왜..왜 돌아갈게여! 어? 성내 어디였어? 번갈거 요매 으으우 외쿼 우리 좀 사은 아이즈 12분 예? psychopath 12분 바로 접착합니다. 끝에 급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띄우고 오세요. 안 그래도 얘기 안 해도 그냥 끄고 가는 거지. 나는 막 뒤질러? 알았어 알았어. 성내 급사 내려가라고 봐야지. 그럼 가요. 우와 무서워. 이제 왜 이렇게 가져다? 아 여기 내려갔다. 너무 좋지 또? 여기? 아우 씐 여기 센데. 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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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앞으로 와봐 누가 막아놨네 여기만 좀 미끄러워 상탱 넘어진거야 우와 남자다잉 아 안돼 각이 안나오잖아 알았어 빨리 먼저 가 너 너무 다치진 않아 낙엽 때문에 감사합니다 브레이크만 많이 잡지마 원 투 쓰리 민지야 민지야 늦지마 그냥 한번 넘어줘야돼 그래 멋있지 오오 넘었어? 오 잘 내려가네 저기 저기 빠르다 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우리 꿀마야 너는 꿀마야? 꿀마 뒤로 나 데려가 나머지 확정 그럼 저쪽으로 갈게요 어디 핫프로? 핫프로? 핫프로 가실분은 저 뒤에 따라가시면 돼요 잠깐만 뭐야 대박 오씨 우와 겁나 쟤 야씨 자 운동 갈게요 어! 저 지금 하네 응 아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아이가이가이가이 어 씨 우아 야 왜 이렇게 내려가야지 신규야 야 클립도 못고 해보셨나왔어 지금 와 진짜 놀래라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면 오 오 클립도 안걸려서 내려갔어 씨 어 그럼 왜 씨나 거기가 이래 열렸어요?